네스츠 사과의 새로운 주인공 K- K-에게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티K 개조인간 콜라 다이아몬드 불꽃을 다루는 K-와 반대로 얼음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가졌죠 하지만 개조수술의 부작용으로 나이에 비해 어린이 같은 말투와 행동을 합니다 유일한 친구로는 안드로이드 로봇 캔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네스츠는 콜라를 주시하기 위해 다이애나와 폭시를 보호자로 붙이죠 어느 날 클론제로가 네스츠를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클론제로를 처단하기 위해 콜라가 처음으로 투입되죠 그리고 K-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네스츠에게 기억을 조작당한 둘은 적으로 만났지만 서로에게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낍니다 승부를 미루고 콜라는 원래 목적이었던 클론제로의 운모를 막으려 합니다 마지막 콜라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유일한 친구 캔디의 희생으로 목숨을 번지는 콜라 순수했던 콜라는 캔디를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러던 중 네스츠의 명령을 받고 KO파이터 2000을 대회해 앙엘, K-4-9, 폭시와 함께 출전합니다 하지만 K-팀에게 패배하고 대회가 끝나자 K-4-9과 앙엘에게 배신당해 보호자였던 폭시가 공격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콜라는 앙엘을 엄청나게 증오합니다 네스츠의 기지가 지구에 추락하여 K-가 바다에 빠지게 되자 콜라는 과거 캔디가 그랬던 것처럼 K-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네스츠에 의해 조작되었던 기억이 돌아와 K-와 소꿉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때부터는 네스츠와 연을 끊고 K-와 일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배 도움으로 하이데른의 용병부대와도 협력하는 관계가 되죠 외전게임인 맥시머 임팩트에선 이 설정이 없으며 용병부대와 적대 관계입니다 콜라는 두가지의 머리색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색깔 머리는 얼음 조종 능력을 개방하면 나타나고 평소에는 오렌지 색깔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SNK 제작진들도 이 설정을 깜빡했는지 때아닌 보증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여담으로 네임리스가 사랑하는 여인 2졸되는 쿨라의 클론인데요 키모파이터 2002에서 네임리스가 쿨라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조직 네스츠의 개조인간으로 키모파이터 2001에 처음 등장한 앙엘과 K-4-9입니다 먼저 앙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앙엘은 나몽과 더불어 남미시장을 개념해 탄생한 캐릭터이며 국적은 멕시코입니다 과감한 복장으로 인해 마이, 셀미와 함께 여성 인기 캐릭터 탑3가 되기도 했죠 원래 이름은 엔젤이지만 멕시코 출신이라는 설정 때문에 스페인어로 앙엘이라고 불립니다 귀여운 외모와 말투에 비해 폭력적인 성향인데요 상대방을 유혹해 때려주기 암살하는 개조인간입니다 그리고 공격했던 K-4-9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개의가 끝나자 K-4-9과 협력해 폭시와 쿨라를 변신하고 공격합니다 변신한 이유는 K-4-9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이며 앙엘은 그냥 K-4-9이 좋아서 관계한 것이죠 그 후 네스츠는 붕괴되었지만 네스츠 전단극과 하이데른의 용병 무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돈이 필요했던 앙엘은 프로 레슬러가 됩니다 과거에 나쁜 짓을 했지만 이미지를 세탁하는데요 정의의 천사라는 타이틀로 활동하며 악엘 레슬러 킹오브 다이노소스와 환상적인 쇼를 펼쳐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라몬에게 킹오파이터 14 참가 제의를 받아 멕시코팀으로 출전합니다 이번엔 K-4-9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후산하기 Q의 9999번째로 만들어진 클론입니다 하지만 다른 클론 쿠들과 달리 전혀 표를 닮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오리지널 Q가 네스츠 기질을 탈출하여 대체 유전을 가진 쿠를 연이어 복제하다보니 변형이 온 것이죠 원래는 실패작이며 다른 클론 쿠들처럼 처분당할 입장이었으나 실험 도중 일어난 육체 변이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목숨을 부재합니다 그리고 네스츠에 의해 기억이 지워지지만 간부들을 적대하고 있었으며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불꽃을 안정적으로 다루는 K-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편으로 참가했던 쿨라, 폭시를 싫어했습니다 앙혈가는 이상하게도 궁합이 잘 맞았는지 공식 커플 분위기도 했었지만 갑자기 K-4-9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죠 이유는 표절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아키라에 나오는 태추호를 패러디한 캐릭터이지만 성우도 같고 외형, 기술도 모자라 대사까지 따라했죠 적당한 오마주도 아닌 대놓고 도용했다면 아키라의 작가 오토모 카츠히로가 분노합니다 이를 의식한 SNK가 K-4-9의 숙청작업에 들어갔죠 킹오버파이터 기념 홈페이지에 유일하게 클러스트가 없으며 킹오버파이터 2002에선 신규 캐릭터 네임리스로 바뀝니다 킹오버파이터 2001에서 궁료를 변신한 것도 앙혈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설정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미래성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게니츠와 더불어 인기가 제법 많은 편인데요 시간은 흘러 2020년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K-4-9은 신작 킹오버파이터 15의 크로닌이란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과거의 모습이 거의 사라졌는데요 네임리스의 일부 기술이 추가되었으며 모션과 이펙트도 모두 바뀌었죠 첫 트레일러 공개 당시엔 K-4-9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의심했으나 엔딩을 통해 동일인물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네스츠 조직이 무너지는 폭주하는 육체를 기계로 교체했으며 전 파트너였던 앙혈과 함께 콜라를 위배해 팀을 꾸려 킹오버파이터에 참전했다는 스토리죠 과거엔 그냥 깍당이었지만 현재는 성격이 많이 순화되어 지금까지 모은 도피자금을 플러에게 주기도 합니다 앙혈은 더욱 어른스럽게 변한 K-4-9에게 호감을 느끼며 K-4-9만 따라다니기로 결심하자 K-4-9만 따라다니기로 결심하자